안녕하세요. 찬드라 여행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건역시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대신공원을 둘러본 영상입니다. 부산 서구의 동아대학교 병원 뒤편에 위치한 대신공원은 아래 부분에 수령 70년이 넘는 편백나무숲이 울창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입구에서 석탑 약수터까지 왕복으로 약 4km 구간을 걸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동아대학교 병원 입구 옆에 있는 이곳을 통하여 공원으로 진입하였는데 공원의 여러 입구 중에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신공원의 공식명칭이 중앙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신공원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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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찬드라 여행 채널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